둘 셋, 안녕하세요! 저희는 어노노우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저희가 저희 사바나의 응원법을 이제 저희가 직접 찍어서 야 그거 같이! 또한 왜 왜 어렵다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렵다면! 쉽다 쉬워 그러면 우리 쉬운 리헤혼 먼저 자 할게요 쉬운 사람이 좀 습 tanks 하고자 시작! 드럼을 못 피 atuatuatuatuatu수 하나다섯 채 은행 하나verage 이렇게 목소리가 잘하지마 안 좋은 일이 있어요? actors senators 슬픈sel픈 거야 우리 이름 부르 raised 이게 슬프죠? 같이 하면서 잘하시면 안 돼요? 멋있고 axe 복수mayı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집중해주세요 비교해주세요 리액션 볼게요 복식 호흡에서 복식 호흡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다 비켜 집중해주세요 비켜주세요 리액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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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식 호흡이랑 알았어요 뮤직 큐! 어? 복식 호흡이 뭐야? 그게 아니라 약간 뮤직 큐 이러면 되게 뿌듯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저희는 정말 저는 원래도 뿌듯하게 내려가겠는데 저는 지금도 뿌듯하게 내려가고 더 더 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살짝 뿌듯하게 더 뿌듯하게 처음 딱 듣고 이제 춤을 바꿔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사바나 있잖아 비트 비트 롬 사 사바나 이렇게 하면 사바나 이렇게 하는 거죠?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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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바나 사바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머지 사바나 이렇게 한 베로 형이 말 한 번 비트 프롬 사바나 그때 같이 하는 거 말고 비트 프롬 사바나 사바나 이거 한 번 어? 그거 나쁜 장면인데? 난 이거야 뒤에 딜레이해? 어 그러게 비트 비트 프롬 사바나 사바나 비트 프롬 사바나 어때요? 어때요? 네 바로 어때요? 왜냐면 우리 딜레이가 한 번 나오잖아 네 한 번 연습 연습 어 내가 좋아해 비트 네 5 6 You like a bitch from 사바나 사바나 빛 from 사바나 사바나 아 아 앞에 다 이거 하려고 얘기했는데 좋은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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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접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해볼까요? 조우니까 10초 10초 매요? 10초 너무 긴데? 5초? 아니에요 저 2초 어 2초 2초 쉬 쉬 쉬 비켜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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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숫자 숫자 내가 셀게 숫자 내가 셀게 숫자는 나이시다 시작 1 네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의 이해라고 합니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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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해가 뜯었어요 자 할게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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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시작 1 네 저희 응원법 2 1 어 이거 나이니가 되게 잘하더라고요 사진 봤어요? 나이니가 이걸 되게 잘해요 이렇게 출근길에서 내가 이렇게 실패를 해가지고 사진 찍힌 나는 하트라고 생각했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노력해 안 했어 노력해 이거 더 많이 흔네 우리 나이니씨가 손가락도 진짜 손이 엄청 커서 진짜 손이 엄청 커서 이뻐 해도 손이 되게 길어 잘한다 완전 잘한다 잘한다 어? 완전 잘한다 수아렴? 너무 예쁘다 팔 길면 잘하는 건가? 팔 팔은 안 쓰는데 괜찮은데 영수 이 와중에 안 하고 있어 숨었어 영수 손이 진짜 작고 귀엽거든 이거 혹시 네 맞습니다 뭐야 이게? 애기 손 같아 이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?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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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네 아니 그 와중에 지금 규빈이 형 혼자 아까도 계속 못 하고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트 그림이 원래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뭔지 알지 아 그 밑에 약간 이렇게 되는 거 뭐 디테일 유도한 거 아닌 거 같은데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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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